아서 코난도일의 셜록홈즈 단편 걸작선 춤추는 그림 옴기니 정태원 출판사 시간과 공간사 셜록홈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소개하는 춤추는 인형은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이 가장 흥미로운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즈는 한동안 등을 구부린 채 시험관을 들고 냄새가 고약한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머리를 깊이 숙인 모습이 마치 회색 깃털과 검은색 벼슬 가진 낯선 나라에서 온 가녀린 새처럼 보였다 그런데 왓슨 광산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나? 홈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홈즈의 특별한 재능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느닷없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훤히 깨뜨려 보고 말할 때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는 연기가 나는 시험관을 한 손에 들고 앉아서 의자를 한 바퀴 빙그르르 돌렸다 홈즈에 움푹 들어간 눈에는 재미있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왓슨 왓슨 자네 정말 놀랐군 그렇다네 놀랄 수밖에 없지 하지만 너무 놀랄 필요 없네 왜지? 아마 5분 후면 자네는 이 모든 것이 실은 우스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글쎄 과연 그럴까? 이복에 왓슨 홈즈는 시험관을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수 같은 태도로 말했다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네 하나의 추리는 다른 추리로 이어지게 마련이지 그런 다음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대강 중요한 추리만 끝내고 나서 추리를 시작한 지점과 결론을 발표하면 사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네 내 추리는 정말 어렵지 않았다네 자네의 왼손 집게와 엄지를 보고서 자네가 광산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 홈즈 나는 도통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왓슨 잘 생각해보면 알걸세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몇 가지 알려주겠네 내가 추리한 과정은 바로 이렇지 우선 어젯밤에 자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자네 왼손 집게와 엄지에 분필 자국이 있는 걸 보았네 그건 곧 자네가 그날 당구를 쳤다는 것과 큐를 잘 잡기 위해서 그 두 손가락에 분필 치를 했다는 걸 의미하지 그런데 자네가 당구를 치는 건 서스톤을 만날 때 뿐일세 한 달 전에 자네가 했던 말 기억하나 서스톤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한 달 후에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네에게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네 수표책이 내 서랍 안에 있는데도 열쇠를 달라는 말을 하지 않더군 결국 자네는 투자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지 홈즈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렇지 일단 설명을 듣고 나면 모든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느껴지지 하지만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려울 걸 세웠음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는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시 화학약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돌아앉았다 나는 종이에 그려진 기묘한 그림 문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홈즈 이건 애들이 그린 그림이 아닌가 글쎄 자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그럼 아니란 말인가 노폭에 사는 힐튼 큐비씨가 해석해달라고 의뢰한 그림일세 큐비씨는 다음 기차로 이곳에 온다고 했네 뭐 꽤나 급했던 모양이야 이 수수께끼 같은 그림을 우편으로 먼저 보냈거든 왓슨 펠소리가 나는군 아마 힐튼 큐비씨일 거야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에 키가 크고 수염을 말끔하게 깎은 혈색 좋은 신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빛이 맑고 뺨에 혈색이 도는 모습이 안개가 자욱한 런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들어서자 동해안의 신선하고 상쾌한 바람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와 악수를 나눈 다음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이상한 그림을 보고는 홈즈에게 물었다 홈즈씨 이 그림은 대체 뭘까요 당신이 기묘한 수수께끼들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렇게 이상한 건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림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언뜻 보면 아이들 장난 같기도 합니다만 종이 위에 춤추는 사람의 모습이 일렬로 그려져 있군요 그런데 큐비씨는 왜 이 괴상한 그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이 그림 때문에 몹시 겁에 질려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아내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홈즈가 종이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추자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홈즈는 그림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접어서 수첩 속에 끼어넣었다 아주 흥미롭고 특이한 사건이 될 것 같군요 큐비씨 저는 편지를 읽어서 자초지종을 알고 있지만 제 친구 왓슨 박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얘기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힐튼 큐비씨는 초조함 때문인지 크고 단단해 보이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제가 결혼한 시점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노폭에서 500년 동안 살아온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 지방에서 저희만큼 잘 알려진 가문은 없지요 작년에 여왕 즉위 기념제를 맞아 런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파커 목사님이 러셀 광장에 있는 하숙집에 묵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곳을 숙소로 정했지요 그 하숙집에는 엘시 패트릭이라는 젊은 미국 여자가 묵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와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철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노폭으로 돌아왔죠 명문가 자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와 그런 식으로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홈즈 씨도 제 아내를 만나고 그녀에 대해 알게 된다면 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엘시 패트릭은 솔직한 여자였다 그녀는 힐튼 큐빗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제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전부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 일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힐튼 지금 저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 해도 당신의 명성에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믿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혼자 노폭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엘시가 그 말을 한 건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결혼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녀와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인 6월 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아내는 미국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봉투에 미국 소인이 찍혀 있는 걸 봤어요 편지를 받은 순간 아내의 얼굴이 몹시 창백해졌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읽자마자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아내는 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 역시 아내와 약속했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는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두려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저를 신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저라는 걸 아내가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입을 열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건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을 겁니다 홈주 씨 일주일 전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창틀에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이상한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걸 발견했습니다 이 종이에 그려진 그림하고 비슷한 형상이었어요 분필로 낙사하듯이 그려놓았기에 마구깐을 지키는 소년이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림은 밤사이에 그린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림을 지우고 나중에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 주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자기에게 꼭 보여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아침이었어요 정원에 있는 해식에 의해서 이 종이를 발견한 겁니다 엘 씨는 그림을 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져 있고 눈에는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홈즈 씨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런 일을 경찰에 알렸다간 웃음거리가 되겠죠 홈즈 씨라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홈즈 씨 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만일 아내가 위험에 저한다면 제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녀를 보호할 겁니다 큐빗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온화한 사람이었다 크고 진지해 보이는 푸른 눈과 잘생긴 이목구비가 그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홈즈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나서 한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큐빗이 마침내 홈즈가 말을 꺼냈다 부인에게 비밀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홈즈의 말에 힐튼 큐빗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엘씨가 얘기하고 싶다면 먼저 말을 꺼내겠지요 제가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긴 아주 조용한 마을이 아닌가요 만약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눈에 띌 텐데요 가까운 이웃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근처에는 가축에게 물먹이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 데다가 농가들이 하숙을 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큐비씨 이 그림 문자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일시적으로 만든 거라면 해독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암호에 어떤 규칙이 있다면 모양이 달라져도 전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림이 너무 짧아서 규칙을 찾기가 어렵고 사건 내용도 막연해서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큐비씨께서는 우선 노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다시 나타나면 반드시 본을 떠넣으셔야 합니다 창틀 위에 분필로 그려진 그림은 이미 지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아 참 그리고 이웃에 낯선 사람이 있는지 잘 알아보십시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제게 곧장 알려주십시오 지금 큐비씨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뿐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제가 노폭으로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홈즈는 큐비씨 돌아간 다음부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홈즈는 수첩에 끼워놓았던 종이를 여러 차례 꺼내어 그 이상한 그림들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외출하려던 날을 홈즈가 갑자기 불러세웠다 워슨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어떻겠나 왜 무슨 일 있나 오늘 아침에 큐비씨의 정보를 받았거든 힐튼 큐비씨 알지 그 춤추는 인형 그림 사건 말이야 1시 20분쯤 리버풀가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금방 올걸세 전보를 친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모양이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큐비씨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역에서 내리자마자 마차를 타고 달려왔다고 한다 그의 얼굴은 근심스럽고 우울해 보였다 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홈즈씨 이 사건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처럼 흔들리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때문에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러다가는 뼈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인은 아직 아무 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쌍하게도 여러 번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차마 차마 용기가 용기가 나지 않나 봅니다 아내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놀라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우리 집안과 명성 명예로운 집안에 대한 나의 자부심에 관해 얘기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뭔가 털어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른 얘기로 끝나고 맙니다 큐비씨 뭔가 새롭게 알아낸 거라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춤추는 인형 그림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홈주씨를 위해 모두 본을 떠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범인을 봤다는 겁니다 춤추는 인형 그림을 그린 사람 말입니까 네 그림 그리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말씀드리죠 홈주씨를 만나고 돌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로운 그림이 또 나타났더군요 이번 그림은 창고에 있는 검은 나무 문 뒤에 분필로 그려져 있었죠 창고는 잔디밭 옆에 있는데 현관 창문 앞에 서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저는 그림을 똑같이 벗겼습니다 이게 그 본뜬 그림입니다 그는 종이를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좋습니다 큐비씨 정말 훌륭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을 다 뜨고 나서 원래 있던 그림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또다시 그림이 나타났어요 이건 그 두 번째 그림을 본뜬 겁니다 홈즈는 손을 마주 비비며 기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자료가 되겠군요 그리고 홈즈씨 3일 후 해시계의 돌 아래에서 그림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 그 복사분이 있습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마지막 그림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 그림이 나타난 후 저는 범인을 직접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죠 그날 밤 권총을 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정원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긴 했지만 밤이라 정원은 매우 어두웠죠 아마 새벽 2시쯤 되었을 겁니다 발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내가 잠옷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방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런 못된 장난을 치는 놈이 누군지 꼭 밝혀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뜻 없는 장난일 뿐인데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힐튼 그 일 때문에 정신경이 쓰인다면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이 성가신 일 따윈 금방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그깟 장난 때문에 우리가 왜 떠나야 하지 그랬다간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어쨌든 이제 그만 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내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 어깨를 꽉 붙들었습니다 창고 옆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창고 모퉁이를 돌아 살금살금 기어가더니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제가 권총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려 하자 아내는 저를 뒤에서 안고서 온 힘을 다해 말렸습니다 아내를 아내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죠 간신히 아내를 제쳐놓고 창고로 뛰어갔을 땐 범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흔적을 남겨놓았더군요 문 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마지막 두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정원을 모두 뒤져봤지만 범인이 남긴 건 창고에 있는 그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창고 근처에 그대로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창고 문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전날 그림이 있던 곳 근처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요 아주 짧은 그림이지만 본을 떠두었습니다 홈즈씨 이 그림이 그 전 그림과 연결된 걸까요 아니면 전혀 별개의 그림일까요 나는 홈즈의 눈빛을 보고 그가 매우 흥분한 상태라는 걸 알아차렸다 창고 문은 나무 판자 여러 개를 이어붙여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이 있던 판자가 아닌 다른 판자 위에 그려져 있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큐빗씨 이 그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될 겁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자 큐빗씨 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시죠 홈즈는 흥미진진한 시선으로 힐튼 큐빗을 재촉했다 그 사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다만 그날 밤 제가 도둑고양이 같은 그놈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필사적으로 말린 아내가 잠시나마 야속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내는 제가 다칠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했지만 아내가 정말 걱정했던 건 혹시 그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스쳤거든요 아내는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 규묘한 그림의 의미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와 눈빛 속에서 전혀 그런 기색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사건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홈즈 씨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농장에 있는 일꾼들을 풀어서 관목 숲을 지키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놈이 나타났을 때 붙잡아서 혼을 내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큐비 씨 런던에는 얼마나 계실 수 있습니까 실은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를 밤새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아내는 신경이 몹시 새악해져서 제게 빨리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겠군요 이곳에서 좀 더 머물 수 있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당신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만 뭐 사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군요 그림은 이곳에 두고 가십시오 며칠 내로 찾아뵙고 찾아뵙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홈즈는 큐빗이 돌아갈 때까지 냉정한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홈즈를 잘 알고 있는 나는 그가 내심 흥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큐빗의 넓은 등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홈즈는 테이블로 달려가서 춤추는 인형이 그려진 그림 조각들을 나란히 늘어놓고는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나는 두 시간 동안 홈즈가 종이 몇 장의 그림과 글자들을 잔뜩 써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홈즈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가끔은 무언가 알아내는지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불렀고 계산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한참 동안 눈썹을 찌푸린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앉아있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만족스러운 탄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양손을 비비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나서 전보용지에 길게 무언가를 쓰고는 내게 말했다 왓슨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답장을 받게 된다면 자네의 사건 기록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추가될 걸세 내일 나와 함께 노폭에 가서 큐비씨에게 이 까다로운 사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하세 나는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지만 홈즈가 적당한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회답이 늦어졌기 때문에 홈즈는 벨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기울였다 전보를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에 드디어 큐빗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그날 아침 해시계 위에서 또다시 그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홈즈는 이 괴상한 그림을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라움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탄식하면서 튀어오르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근심으로 창백해졌다 왓슨 너무 오래 기다렸네 오늘 밤 노스월셈으로 떠나는 기차가 있을까 나는 기차 시간표를 찾아보았지만 마지막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때 아래층에서 전보가 왔다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드디어 기다리던 전보가 왔군 허드슨 부인 그거 제 전보일 겁니다 홈즈는 허드슨 부인에게 전보를 받아서 읽었다 왓슨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 전보로 모든 게 확실해졌네 큐비씨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건에 휘말려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일세 홈즈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 장난처럼 보였던 별난 사건의 결말을 알았을 때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독자들에게 더 밝은 결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의 기록이다 그 때문에 리들링 소프 저택의 이름이 잉글랜드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묘한 사건들을 그 암담한 대단원까지 기록해야만 한다 다음날 홈즈와 내가 노스월 셈에 도착해서 다음 행선지를 밝히자 역장이 우리에게로 급하게 달려오더니 물었다 런던에서 오신 담정님이십니까 그 순간 홈즈의 얼굴에 괴로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위치의 마틴 경감이 방금 이곳을 지나가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군요 그 여자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가시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살아난다 해도 교수형에 처해지겠지요 역장의 말에 홈즈의 얼굴이 근심으로 어두워졌다 지금 우리는 리들링 소프 저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홈즈가 역장에게 물었다 끔찍한 일이 있었죠 힐튼 큐비씨와 그의 부인이 서로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하인들이 그러는데 부인이 큐비씨를 먼저 쏘고 나서 자신에게도 총을 쏘았답니다 큐비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부인의 생명도 몹시 위독하답니다 노폭 제1의 명문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마차에 올랐고 7마일의 긴 거리를 가는 동안 줄곧 침묵을 지키며 앉아있었다 그렇게 기운이 쑥 빠진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노폭에 도착할 때까지 홈즈는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고 나는 그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아침 신문을 뒤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홈즈는 자신이 가장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몹시 우울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슬픈 얼굴로 생각에 잠겨있었다 창밖에는 잉글랜드 시골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점점이 흩어져 있는 작은 집들이 보였고 푸른 들판 위로 솟은 교회의 웅장한 탑들이 옛 이스트 앵글리아 왕국의 영광과 번영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노폭의 푸른 바닷가 너머로 독일해의 보랏빛 가장자리가 눈에 들어오자 마부는 채찍을 들어 나무로 지붕을 얹은 두 채의 오래된 벽돌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집들은 작은 숲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저기가 리들링 소프 저택입니다 마차가 현관 앞에서 멈추었을 때 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던 현관 앞 테니스장, 검은색 창고, 받침대 위에 놓인 해시계를 눈여겨보았다 그때 코수염에 기름을 발라 잘 정돈한 작달막하고 민첩해 보이는 남자가 서둘러 마차에서 내리더니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노폭 경찰서의 마틴 경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홈즈의 이름을 듣자 매우 놀라워하며 말했다 정말 놀랍군요 홈즈 씨 사건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도대체 런던에서 어떻게 알고 오신 겁니까? 저랑 비슷한 시각에 도착하시다니 혹시 사건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막으려고 달려왔는데 너무 늦었군요 홈즈가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지 못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겠군요 두 사람은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였다고 하던데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라고는 춤추는 사람 그림들 뿐입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어쨌든 비극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만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수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시겠습니까? 홈즈 씨, 저희 경찰과 함께 수사해 주신다면 제게는 큰 영광이 될 겁니다 마틴 경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 지금 즉시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진술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마틴 경감은 홈즈가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홈즈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샌 의사가 큐비 부인의 방에서 나왔다 그는 부인의 상처는 매우 깊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얼마 후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을 쏜 사람이 부인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꺼리는 눈치였다 총알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사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방 안에서 발견된 권총은 한 자루뿐이었고 약실은 탄한 두 개분이 비어있었다 총알은 힐튼 큐빗의 심장을 관통했다 권총이 쓰러진 두 사람 가운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큐빗이 먼저 부인을 쏘고 나서 자살했을 가능성과 큐빗 부인이 범인일 가능성은 비슷했다 큐빗이 시신을 옮겼나요? 홈즈가 의사에게 물었다 부인을 옮긴 것만 빼고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죠 부인의 상처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둘 수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여기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4시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경찰이 한 명 왔었지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셨지요? 그렇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생님을 부르러 갔지요? 가정부 손더스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위급한 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까? 가정부 손더스 부인과 요리사 갱 부인이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두 분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아마도 주방에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떡갈람으로 만든 벽에 창이 높게 달린 낡은 거실은 곧바로 수사실로 탈바꿈했다 여인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홈즈는 커다란 구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홈즈의 눈빛에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가 목숨을 구하지 못했던 큐빗의 원안을 풀어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민첩한 마틴 경감 나이 든 의사 그리고 나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경찰 한 명이 홈즈의 수사팀에 합류했다 두 여인은 목격한 일들을 숨김없이 얘기했다 그들은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1분 중 후에 총소리가 다시 났다고 했다 그들의 방은 나란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총소리에 놀란 킹 부인이 손도스의 방으로 뛰어가서 둘이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고 했다 서재문은 열려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큐빗은 방 한가운데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부인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창문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큐빗 부인의 상처는 매우 심했고 얼굴 한쪽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연기와 화학 냄새가 서재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은 곧 의사와 경찰을 부르러 갔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마부와 마구간지기 소년의 도움을 받아 부인을 방으로 옮겼다 부인과 남편은 그날 한 침대에서 잡고 부인은 평상복 차림이었으며 남편은 잠옷 위에 가운을 입고 있었다 서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하인들은 두 사람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며 언제나 다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하인들이 증언한 내용의 전부다 마틴 경감의 질문에 하인들은 모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홈즈의 질문에 그들은 맨 위층에 있는 자신들의 방에서 뛰어내려온 순간 화약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자 이제 서재를 조사해봅시다 홈즈가 마틴 경감에게 말했다 서재로 쓰이는 작은 방에는 새 벽면에 책이 가득 꽂혀 있었고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 앞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끈 것은 바닥을 가로질러 누워있는 큐빗의 시신이었다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보아 그가 잠자다가 급하게 뛰어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은 바로 앞에서 발사되었으며 심장을 관통한 다음 몸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고통 없이 즉사한 모습이었다 그의 가운과 손에는 화약 자국이 전혀 없었다 의사는 부인의 얼굴에는 화약 자국이 있었지만 손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손에 화약 자국이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약 자국이 있으면 분명한 증거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단창을 잘못 끼운 경우에는 화약이 뒤쪽으로 뿜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발을 쏘아도 손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큐비씨의 시신을 키우셔도 좋습니다 의사선생님 지금 부인의 몸속에 아직 총알이 남아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알을 빼내려면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연발 권총 안에는 단환이 네 개 남아있습니다 여섯 발 중 두 발이 큐비씨와 부인에게 발사되었으니까 총알 개수는 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글쎄요 그렇다면 저기 창가에 박혀있는 총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홈즈는 갑자기 돌아서서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바닥에서 1인치가량 떨어진 아래쪽 창틀에 총알이 뚫고 지나간 구멍을 가리켰다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보셨습니까? 마틴 경감이 감탄하며 외쳤다 다른 총알 자국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홈즈씨 당신 말이 맞아요 세 번째 총알이 발사되었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누가 들어왔다가 나간 걸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입니다 마틴 경감님 하인들이 방에서 나왔을 때 화약 냄새를 맡았다고 한 것과 제가 그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군요 그 증언은 총알이 발사되었을 때 창문과 방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문이 닫혀 있었다면 연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온 집안에 퍼지지는 못했겠지요 아마 서재 안에서만 화약 냄새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문은 잠깐 동안만 열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촛불이 계속 타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정말 훌륭한 추리입니다 홈주 씨 마틴 경감이 감탄해서 소리쳤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창문은 분명 열려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사건에 다른 사람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창밖에 서서 열린 문 사이로 큐비 씨와 그 부인에게 총을 쏘았을 겁니다 그리고 창틀에 있는 총알 자국은 서재 안에서 범인을 향해 쏠 때 생긴 거겠지요 창틀에 있는 구멍은 총알 자국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홈주 씨 누가 창문을 닫아 걸었을까요? 부인이 그랬을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문을 닫은 거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홈즈가 테이블 위에 있는 여성용 지갑을 보면서 물었다 은장식이 달린 악어 가죽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고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쏟아 놓았다 지갑 안에는 고무줄로 동요맨 잉글랜드 은행에 50파운드짜리 지폐의 묶음이 20개 들어있었다 홈즈는 지갑과 지폐의 다발들을 마틴 경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잘 보관해 두십시오 재판의 중요한 증거물이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총알을 조사해야겠군요 나무 창틀이 쪼개진 모양으로 봐서 이 총알은 서재에서 창 밖으로 발사된 것이 분명합니다 킹부인에게 킹부인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킹부인 커다란 총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총소리가 두 번째 소리보다 컸습니까 잠을 자다 총소리를 듣고 일어났기 때문에 뭐 분명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첫 번째 총소리가 매우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두 발이 발사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마틴 경강님 서재의 조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정원으로 나가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 봅시다 서재의 창문 앞까지는 화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화단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꽃들은 모두 짓밟혀 있었고 부드러운 흙 위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여기저기 나있었다 발자국은 남자의 것으로 발끝이 길고 좁은 것이 특징이었다 홈즈는 사냥개처럼 잔디와 나무 사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만족스러운 탄성을 지르며 작은 노스의 실린더를 하나 집어들었다 범인은 탄피 제거장치가 있는 권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번째 탄피가 있습니다 마틴 경감님 이제 사건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마틴 경감은 홈즈의 수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는 자기 방식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그는 홈즈의 추리력에 몹시 감탄한 나머지 지금은 홈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묵묵히 따라다녔다 홈즈씨 범인을 잡고 나서 얘기를 듣도록 하지요 여러분에게 비밀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한꺼번에 설명하기 어렵군요 사건의 실마리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부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 해도 지난 밤에 일어난 사건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인을 잡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건 그렇고 이 근방에 엘리지라는 여관이 있습니까 홈즈의 물음에 마틴 경감이 하인들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모두들 그런 여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때 마구간지기 소년이 이스트 러스턴 방향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엘리지 농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어 홈즈에게 알려주었다 외진 곳에 따로 떨어져 있는 농장인가 네 아주 외진 곳이에요 그렇다면 어젯밤에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겠군 아마 그럴 거예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뜨물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말을 준비하게 엘리지 농장에 편지를 전해줬으면 하는데 홈즈는 주머니에서 춤추는 사람 그림들을 모두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마구간지기 소년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홈즈는 소년에게 자신이 말한 사람에게 편지를 직접 전해줘야 하며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편지 겉봉에는 노퍼 이스트 러스톤 엘리지 농장 에이브 슬레이니 라고 적혀있었다 홈즈는 원래 필체가 정확한데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것 같았다 경감님 전보를 쳐서 죄수를 호송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제 추리가 맞다면 경감은 이제 아주 위험한 범인을 체포하게 될 겁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소년에게 전보를 붙여달라고 하십시오 워슨 우리는 오후에 런던으로 출발하는 기차가 있으면 그걸 타고 돌아가세 이 사건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니 말일세 소년이 편지를 가지고 떠나자 홈즈는 하인들에게 누가 와서 힐튼 큐빅 부인을 찾거든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즉시 거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홈즈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왓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이제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면 된다네 그렇게 말하고 나서 홈즈는 우리를 거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갔고 남은 사람은 나와 마틴 경감 뿐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수수께끼를 풀어보자고 홈즈가 테이블 앞으로 의자를 바싹 당겨앉으며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춤추는 사람이 그려진 기괴한 그림들을 쭉 펼쳐놓았다 워슨 오랫동안 궁금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마틴 경감 이번 사건은 경찰인 당신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일전에 힐튼 큐비씨가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홈즈는 경감에게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짤막하게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이 앞에 있는 그림들이 끔찍한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보고 그저 웃어넘길 겁니다 저는 비밀 문자에 익숙한 편이죠 160개의 독립된 암호문을 분석한 논문을 쓴 적도 있지요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생긴 그림 문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은 그림에 문자 의미가 있다는 걸 숨기고 아이들 낙서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 그림들이 글자를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된다면 모든 암호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알파벳 E를 의미한다는 것밖에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문장에도 E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15개의 인형이 있는데 그 중 4개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형이 알파벳 E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형과 똑같은 모양의 인형이 깃발을 들고 있는 그림도 있었지만 한 그림 안에 깃발을 든 인형이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걸로 봐서 깃발이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칸막이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이 그림 모양이 E를 나타낸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힐튼 큐비시가 두 번째로 저를 찾아왔을 때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다섯 개 인형 중에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알파벳 E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sever 끊다 never 지렛대 never 결코 하지 말라 이 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간청에 대한 답변이라면 하지 말라는 never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큐비시의 부인이 이 답변을 썼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생각이 옳다고 가정한 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각각 알파벳 N V R을 뜻하게 됩니다 그림 문자를 해독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긴 했지만 여러 개의 문자를 해독해놓고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만일 내 추측대로 예전에 부인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낸 거라면 두 개의 알파벳 E 사이에 세 개의 인형이 그려진 단어는 부인의 이름인 L씨를 의미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니까 그 중 세 그림의 마지막 부분에 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L씨에게 호소하는 듯한 어조로 쓰인 게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벳 L S I를 나타내는 인형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쓴 사람은 L씨에게 뭘 호소했던 걸까요 L씨라는 단어 앞에는 알파벳 E로 끝나는 네 개의 인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come oda 라는 뜻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E로 끝나는 네 글자를 모두 찾아봤지만 이 경우에 맞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com을 나타내는 인형을 찾은 상태에서 저는 첫 번째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아직 알아내지 못한 인형은 점으로 표시해서 첫 번째 그림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알아내지 못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글자는 알파벳 A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파벳 E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세 번이나 나올 수 있는 글자는 알파벳 A밖에 없으니까요 두 번째 글자는 알파벳 H가 적당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름으로 보이는 단어의 빈칸에 각각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Am here Abe Slaney Abe Slaney 여기 왔다 이런 뜻이 되죠 이제 꽤 많은 글자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빈칸에 알파벳 T와 G를 넣었더니 엘리지에서 라는 말이 되더군요 저는 엘리지라는 단어가 편지를 쓴 사람이 묻고 있는 여관이나 하숙집 이름을 나타낸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마틴 경감과 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홈즈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열심히 기를 기울이고 있었다 홈즈씨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틴 경감이 물었다 저는 Abe Slaney는 미국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be는 Abraham이라는 미국인 이름을 줄인 거니까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이 어떤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부인의 과거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남편에게조차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 역시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죠 그래서 뉴욕 경찰서에 있는 윌슨 허그리브라는 친구에게 첨보를 쳤습니다 윌슨 역시 제게 몇 번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지요 어쨌든 그에게 Abe Slane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카고에서 가장 위험한 악당이라고 쓴 답장을 보냈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힐튼 큐비씨에게서 마지막 그림을 받았습니다 알아낸 글자를 가지고 짜맞춰보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오더군요 빈 공간에 빈 공간에 알파벳 홈즈씨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길 게 뭐라고 보고 뭐라고 보고 보고해야 할지 난감하군요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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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으니까요 곰즈씨 현관문을 향해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잘생긴 남자로 회색 면바지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억세 부위는 검은 턱수염과 갈고리처럼 휘어진 콧날이 공격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지팡이를 휘젓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모두들 문 뒤에 숨으십시오 저런 놈을 상대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경감님 수갑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범인과 얘기하는 건 제가 맡을 테니까요 홈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숨죽인 채 기다렸다 결코 잊지 못할 긴장된 순간이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타났다 그가 안으로 들어선 순간 홈즈는 재빨리 권총을 그의 머리에 갖다댔다 그러자 마틴 경감이 손에 수갑을 채웠다 두 사람의 동작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인은 잠시 멍하니 서있다가 속았다는 걸 알고는 분노가 가득한 검은 눈동자로 우리를 한 사람씩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봐 여기에 숨어서 갑자기 덮치다니 이거 된통 얻어맞은 기분이군 하지만 난 힐튼 큐빅 부인의 편지를 받고 온 것뿐이야 설마 그녀가 이 일을 꾸민 건 아니겠지 그녀가 나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건가 큐빅 부인은 부상이 너무 심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그 말에 남자는 펄펄 뛰면서 온 집안이 떠나갈 듯이 소리쳤다 당신 미쳤군 그래 부상을 입은 건 그놈이었어 엘씨가 아니라고 누가 엘씨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나는 그저 권만 주려고 했을 뿐인데 오 하나님 난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어 이봐 당신 헛소리 한 거지 어서 그녀가 무사하다고 말해 부인은 심하게 상처를 입고 남편 옆에 누워 있었어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괴로운 듯이 수갑을 찬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채 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얼굴을 들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이제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게 됐군 내가 그놈을 쏘고 그놈도 나를 쏘았어 만일 내가 엘씨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들이 나와 엘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는 없어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몇 년 전에 약혼한 사이니까 그런데 그 잉글랜드 놈이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거야 나에겐 그녀를 차지할 권리가 있고 단지 그 권리를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부인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벗어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당신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망쳐온 거야 그리고 훌륭한 잉글랜드 신사와 결혼했지 그런데 당신은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결국은 그녀의 인생마저 망쳐놓고 말았어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지 그런데도 당신은 남편을 버리고 함께 도망가자고 그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당신 때문에 한 남자가 목숨을 잃고 그의 아내는 자살을 시도했지 에이브 슬레인이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 알겠나 당신은 그의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엘씨가 죽었다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는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편지 조각을 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소리쳤다 이봐 이걸 보면 그따위 말로 날 겁두지는 못할걸 만일 엘씨의 부상이 그렇게 심하다면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지 내가 썼지 당신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려고 당신이 썼다고 우리 단원들 말고 이 암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지 만든 사람이 있으면 푸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 이봐 슬레인이 노위치에서 당신을 호송해갈 마차가 오는 중이야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를 보상할 기회를 주지 지금 힐튼 큐빅 부인은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나는 여기에 와서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자네에겐 그녀가 무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어 그리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큐비씨의 죽음에도 책임을 져야 해 홈지의 말에 슬레인이는 전과는 다른 말투로 대답했다 죄값은 받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자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네 마틴 경감이 잉글랜드 법에 규정된 내용을 범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슬레인이는 상관없다는 듯이 어깨를 한번 으슥하고는 말을 꺼냈다 나와 엘씨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저와 여섯 명의 친구들은 시카고 갱의 단원이었는데 엘씨의 아버지가 두목이었죠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호도 그가 만들었지요 당신이 암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면 아이들 낙서쯤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엘씨도 우리가 하는 일을 배운 적이 있지만 쉽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는 혼자 돈을 모아서 몰래 런던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녀가 당연히 나와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내가 그녀의 거처를 알아냈을 때는 잉글랜드인과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죠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볼 수 있는 곳에 메시지를 남기려고 여기에 왔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에 온 지 한 달이 지났군요 그동안 계속 엘리지 농장에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무겁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밤마다 드나들 수 있었지요 저는 엘씨를 구슬리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제가 편지를 놓았던 자리에 엘씨가 답장을 놓았던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제 편지들을 읽는다는 걸 알았어요 엘씨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난 저는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엘씨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자신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울 거라고 하더군요 엘씨는 편지에 제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고 떠나준다면 남편이 3시쯤 잠드니까 그때 1층 창문 앞에서 만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엘씨는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돈을 주면 제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엘씨의 팔을 붙잡고 창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씨의 남편이 권총을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겁니다 엘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남자와 저는 서로 마주보게 되었죠 저도 권총을 움켜잡았습니다 권총으로 겉만 주고 그 틈을 타서 도망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제게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빗나갔고 저도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원을 지나 도망가고 있을 때 뒤에서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이게 전부 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소년이 전해준 편지를 받고 여기에 올 때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간이처럼 제 발로 덫에 걸려든 셈이 됐군요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마차가 도착했다 마차 안에는 제복을 입은 경관 두 명이 타고 있었다 마틴 경관이 일어서서 슬레인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 이제 갈 시간이네 마지막으로 엘씨를 볼 수 없을까요 안되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 홈즈씨 이번처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당신과 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홈즈와 나는 창가에 서서 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창가에서 돌아서자 슬레인이 테이블에 던져둔 종이 조각이 보였다 그 종이는 홈즈가 슬레인이를 유인하기 위해 쓴 그림 편지였다 왓슨 이 편지 읽을 수 있겠나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편지에는 춤추는 사람들이 한 줄로 그려져 있었다 왓슨 내가 설명해준 문자를 적용해보게나 그러면 이 그림이 Come here at once 지금 여기로 와주세요 라는 뜻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이렇게 쓰면 그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했네 다른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 말이야 이 그림 문자들은 지금까지 나쁜 일에 사용되었지만 범인을 잡는 데 한몫했으니 결국 좋은 일에 쓰인 셈이 됐군 자 이걸로 자네의 사건 기록 수첩에 특별한 사건을 추가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킨 거지 3시 40분에 출발하는 열차가 있다니까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겠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덧붙이자면 에이브 에이브 슬레인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예정 제이어어 예정 예정 띠 아멘